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름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 제 퍼스널 컬러가 여름 쿨톤인데 생각해보니까 제 퍼스널 컬러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보여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 쿨톤의 여름 메이크업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또 오랜만에 찍는 메이크업 영상이기도 하니까 제가 그동안 자주 쓰는 메이크업 제품들을 추천도 해드리면서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좀 말이 많을 계획입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더워졌어요 제가 선풍기를 이렇게 핸디 선풍기를 하나 샀거든요 스탠드도 같이 줘가지고 화장할 때 이렇게 책상에다가 딱 올려놓고 화장하면은 좋더라고요 자 일단은 제가 지금 스킨만 발라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분 세럼을 하나 발라줄게요 이거는 크리니크에서 새로 나온 핑크 세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모이스처, 서지, 하이드라이팅, 슈퍼, 차이지드, 컨센트라이트 네 그냥 핑크 세럼 이거를 발라줄게요 수분 캡슐이 팡팡 이러면서 핑크 세럼 이렇게 하길래 굉장히 촉촉하고 수분감 넘치는 그런 제형을 기대를 했었는데 음 정말 초크초크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건성 피부여서 그런지 쫀쫀하게 수분을 약간 먹여준 느낌? 그런 느낌의 세럼이에요 일단은 뭐 여름에 사용하는 세럼으로도 좋지만 중, 지성, 피부이신 분들에게 더욱 추천을 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또 제가 요즘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는 크림은 빌리프의 모이스처라이징 밤 딱히 뭐 그렇게 큰 특징이 없는 정말 무난 무난한 크림이에요 가벼운 제형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좋은 게 이거는 이제 수분감이 좀 많은 크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발라도 이제 메이크업을 할 때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는 크림으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르면은 굉장히 촉촉하고 보들보들한 피부 상태가 돼서 메이크업을 하기 딱 적당한 피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스킨케어가 완료된 상태에서 짜잔! 라루시프제의 세범 컨트롤 토닝 미스트 제가 요즘에 메이크업 픽서 대신에 사용하고 있는 미스트에요 기름종이 미스트라고 해가지고 얼굴에서 나오는 피지와 유분기 이거를 좀 억제를 해주는 그런 용도의 미스트거든요 원래는 저는 여름에는 어반디케이의 메이크업 픽서 굉장히 유명한 거 있죠 그거를 항상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성분이 좀 안 좋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찝찝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거는 되게 그냥 수분 미스트 같으면서도 피지랑 유분을 좀 억제를 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거의 그냥 픽서급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킨케어가 끝난 상태에서 한번 뿌려줄게요 이게 분사력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수분 미스트같이 굉장히 촉촉해요 근데 이제 흡수가 되면서 얼굴에 유분기가 살짝 잡히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신기해요 자 그 다음에 선크림 여름용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하죠 제가 여름용 선크림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건 셀큐어 브랜드의 UV 퍼펙션 데일리 에센스 선 제가 갖고 있는 선크림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제형이었어요 저는 특히 여름용 선크림은 좀 자외선 차단 지수가 좀 높은 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만 해도 자외선 차단 지수가 정말 높은 제품은 스포츠용 바디 선크림? 막 이런 종류밖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얼굴용 선크림으로도 자외선 차단 지수가 굉장히 높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SPF 50 플러스의 PA++++ 제품이에요 장시간 외출을 해도 안심이 되는 그런 선크림이고 제형이 백탁 현상이 없는 유기자차에 가까운 그런 선크림인데 에센스 성분이 들어있어서 촉촉하게 발리는데 약간의 톤 보정에 효과는 살짝 있거든요 이쪽이 안 바른 쪽이고 이쪽이 펴 바른 쪽인데 이쪽이 좀 더 화사하면서 이렇게 광택이 도는 느낌이 있죠 가볍게 발리면서 약간의 톤 보정 효과도 있어서 베이스를 따로 바를 필요도 없고 조금 이렇게 듬뿍듬뿍 발라줘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제형이에요 진짜 여름용 선크림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선크림입니다 홍조 끼가 살짝살짝 보이기도 해서 코렉팅을 해줄게요 삐아의 라스트 코렉터 초록색깔 지금 홍조가 올라오는 광대 쪽 저는 약간 이 부분도 울긋불긋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 옆 혈관이 이렇게 보이는 곳 퍼프는 리얼테크닉스의 스폰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킨푸드의 웨지 퍼프 다음으로 좋아하는 스폰지예요 이거는 물을 적셔서 사용해도 되게 좋고 물을 안 적시고 사용해도 좋아요 물 안 적시고 사용하면 너무 딱딱한 감이 있거나 블렌딩이 조금 뻑뻑하게 되는 그런 퍼프들이 있는데 이거는 되게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밀도가 너무 그렇게 빽빽하게 만들어진 스폰지가 아니어가지고 물을 굳이 안 적시고 사용해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오늘은 저는 물을 적셔주고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여름에 더워서 이제 얼굴에 열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화장할 때 이렇게 스폰지를 차가운 물에다가 적셔서 사용을 하면은 약간 이제 쿨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도 이렇게 스폰지를 물에다가 한번 적셔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의 파운데이션 요즘 또 여름에 자주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은 어반디케이의 네이키드 파운데이션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이 파운데이션 중에서 가장 밝은 호수를 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쉐이드 0.5번 색깔이에요 제가 얼굴이 그렇게 하얀 편은 아니라서 살짝 밝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가장 밝은 호수치고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약간 어둡게 나온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얇게 발리면서 커버력도 있거든요 살짝 매트한 제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름용 파운데이션으로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이제 좀 밝혀주고 싶은 부위들에다가 2차적으로 발라줄게요 컨실러로 커버를 해줄게요 베네피트의 고잉 에어브러쉬 컨실러 제형이 팟 타입의 컨실러인데 컨실러에 프라이머가 살짝 섞인 느낌? 그런 제형이에요 보들보들하고 매끄럽게 커버가 되는 느낌? 눈 밑에 다크서클 되게 매끄럽게 발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른 팟 타입 컨실러보다 바를 때 붓자국이 덜 남는 느낌이에요 커버력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은 매끄럽게 발리니까 요철, 모공 이런 거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컨실러로 나온 것 같아요 진짜 매끄럽게 발리는 것 같아 입 주변에 착색된 곳 코 주변 스폰지로 블렌딩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메이크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한 번 더 세번 컨트롤 토닝 미스트를 한 번 더 마무리로 뿌려줄게요 그 다음에 여름이니까 당연히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겠죠 제가 또 자주 사용하는 파우더 누나의 프로포터 피니셔 2호 블러 파우더 요즘에 파우더도 거의 이 제품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2호 블러 파우더라고 해가지고 약간 핑크빛 파우더예요 그렇다고 얼굴에 발랐을 때 핑크빛이 심하게 느껴지는 제품은 아니고 제가 사용하면서 아 이거 약간 메이크업 포에버의 절대 팩트 느낌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입자가 진짜 진짜 고와요 주름 사이사이가 메꿔지면서 발리는 그런 파우더거든요 피부를 좀 매끈하게 보송하게 잡는 그런 파우더 같아요 가루가 좀 많이 날리긴 해요 근데 일단은 입자가 고우니까 괜찮습니다 먼저 눈썹의 유분기를 잡아주고 여름이니까 이렇게 살짝 보송보송해질 때까지 파우더를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눈썹을 먼저 그려줄까요? 눈썹은 또 제가 요즘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건 에네피트의 프리사이슬리 마이 브로우 펜슬 3번 컬러 특히 여름에는 약간 두꺼운 느낌의 브로우보다는 얇으면서 굴곡이 있는 눈썹을 자주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심의 브로우 펜슬로 그려주는 편이에요 한쪽 눈썹을 완성했고 반대 편도 저도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이 좀 많이 다른 비대칭 얼굴이라서 눈썹 그리거나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 대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화장을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어렸을 때 제가 꼭 그렇게 한쪽으로만 누워서 잤대요 브로우 카라는 홍홍에 있는 샤샤 매장에서 구입한 일본 브랜드의 데이킵이라는 브랜드라고 하네요 밝은 애쉬 베이지? 이런 컬러의 브로우 카라예요 조그만 눈썹 컬러를 밝게 맞춰줄게요 이쪽이 바른 쪽이고 이쪽이 바르지 않은 쪽인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약간 나만 아는 그런 차이점이랄까? 그래도 이런 사소한 차이점 하나하나가 메이크업 완성도를 조금이라도 높게 해주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메이크업하기 전에 아이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더샘의 샘물 아이 프라이머 로드샵의 아이 프라이머 중에 가장 사용감이 좋은 아이 프라이머예요 저는 눈가 피부가 굉장히 얇고 주름이 그만큼 또 많아가지고 아이 프라이머를 바를 때 뭉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 눈화장 망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그런데 이거는 진짜 안 뭉치게 정말 가볍게 발리는 아이 프라이머예요 그래서 이 아이 프라이머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아이 프라이머지만 살짝 끈덕끈덕한 느낌이 있거든요 파우더로 잡아주고 섀도우 단계에 들어갈게요 첫 번째 섀도우는 삐아의 쉐이드 앤 섀도우 모텔 러블리 컬러예요 바르기 전에 이렇게 봤을 때는 복숭아빛 핑크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눈 위에 직접 올리면 핑크 브라운빛의 음영 컬러예요 더워 보이지 않는 가벼운 핑키한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여름 풀톤이신 분들이 가볍게 음영 잡기에 좋은 컬러예요 이렇게 눈두덩이 전체에 넓게 넓게 음영으로 잡아줄게요 언더라인 전체에도 이 색감으로 음영을 잡아줄게요 삐아의 플러시 섀도우 사랑해 봄 이게 사실은 쿨한 계열의 색깔은 아니거든요 골드색이 쉬머하게 깔려있고 코랄 핑크 같은 그런 색인데 너무 쿨한 색 쿨한 색 쿨한 색 다 이렇게 맞춰서 화장하면은 좀 촌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 색깔로 쉬머하고 코랄 느낌을 살짝만 더해줄게요 중간 부분부터 올려주면서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금빛 컬러감이 너무 진하지 않아서 여름 쿨톤이신 분들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랄 계열의 섀도우 같아요 눈 밑에 언더라인에는 눈동자 바로 밑에 중간 지점이랑 앞부분까지만 이어서 발라줄게요 음영은 삐아의 플러시 섀도우 슬퍼해 봄 애쉬 퍼플 이런 색이에요 퍼플기가 조금 강한 그런 음영 컬러인데 끝에서부터 눈이 끝나는 지점에 사선 방향으로 영역을 살살살살 넣어가면서 이렇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언더라인 부분은 이거는 중간 지점부터 끝까지 자 이렇게 약간 보랏빛으로 음영을 넣어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음영을 잡아줄게요 에뛰드하우스의 카페오레 젤리 컬러에요 살짝 진한 카페라떼 같은 색인데 이걸로 이제 아이라인 쪽 음영을 마지막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 컬러를 요즘에 언더라인 쪽에 발라주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너무 진하지도 않고 딥하지도 않은 컬러여가지고 속눈썹을 컬링을 해준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오랜만에 꺼내본 아이라이너에요 일본 브랜드의 아이라이너인데 구입을 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살짝 굳은 것 같아요 눈꼬리는 너무 올라가지 않게 살짝 처진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언더라인도 살짝 트여보이는 효과를 줄게요 뒷부분을 일직선으로 아휴 지금 이 아이라이너가 좀 굳어가지고 매끄럽게 안 그려져요 이거 말고 에스쁘아의 브론즈 페인팅 워터프루프 아이펜슬 아까 음영 컬러로 사용했던 브러쉬로 그 다음에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아리따움의 아이돌래쉬 6호 데일리 이거는 대용량이어가지고 세 쌍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한 쌍으로도 팔고 이렇게 대용량으로도 나왔어요 자 이런 모양의 속눈썹인데 저는 이렇게 통짜로 속눈썹을 붙이게 되면은 정말 친하고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짜 모양의 속눈썹도 세등분으로 잘라서 붙여주는 편이에요 삐아의 라스트 펜 아이라이너 샤픈 브라운 컬러로 풀에 희끗희끗한 부분을 가려주고 점막도 같이 채워줄게요 데자뷰의 파이버 윙 엑스트라롱 마스카라 이 마스카라는 컬링도 잘 되고 되게 자연스럽게 발리는 마스카라긴 한데 파이버가 들어있는 마스카라 치고는 볼륨감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눈썹을 붙였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마스카라로 쓰고 있어요 또 요새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애교살에 바르는 펄 아이라이너 릴리 바이레드 스테리아이즈 나인투나인 골든핑크 이거를 애교살 쪽에다가 눈의 앞부분도 살짝 트여보이게 조금 발라줄게요 빠질 수 없는 컨투어링을 해줄게요 콧대 쉐이딩은 에뛰드하우스의 진저 밀크티 저는 코 쉐딩에는 이거만한 색감이 없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얼굴 윤곽 쉐이딩은 삐아의 라스트 블러쉬 아몬드 블러썸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는 여름에 하이라이터를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은 더워서 올라오는 유분기랑 섞이면서 좀 얼굴이 과하게 번들거릴 수도 있더라고요 맥의 라이츠 카페이드 이 컬러를 정말 정말 소량씩만 발라줄게요 콧대를 높여주고 이마 중앙이 톡 튀어나와 보이는 효과 여기 관자놀이 부분이 살짝 꺼져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살짝만 밝혀줄게요 코끝 살짝만 하고 입술산 턱 끝 오늘의 블러셔는 나스의 게이어티를 발라줄 거예요 화면에서는 조명 때문에 너무 밝게 보이는데 쿨톤의 대표적인 블러셔 중에 하나죠 눈이 끝나는 시점에 바로 밑부분부터 톡톡톡톡 살짝 뒤집어진 삼각형 모양으로 근데 제가 이게 손이 좀 안 가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르면은 이게 더운 느낌의 핑크색으로 올라오거든요 아마 제가 볼 쪽에 홍조도 좀 심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볼 쪽이 더운 느낌이 있어서 어퓨의 파스텔 블러셔 VL01 라벤더 컬러의 이 블러셔를 살짝 덮어줄게요 입자도 너무너무 고와서 전혀 뜨지 않고 진짜 자연스럽게 발려요 립은 베네피트의 고고 틴트를 발라줄 거예요 진짜 베네틴트가 그 베네틴트만의 틴트 색감과 제형을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진한 체리핑크 컬러거든요 그래서 쿨톤이신 분들이 너무너무 잘 사용할 것 같은 컬러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깔을 입혀준 다음에 틴트로 이렇게 입술 라인을 점점점점 확장시키면서 바르면 좀 덜 부자연스럽게 입술이 확장이 돼요 그 다음에 입술 라인을 경계를 살짝 모호하게 풀어줄게요 맥의 맥의 허거블라인의 패션포스 컬러거든요 제가 예전에 데일리 립으로 진짜 많이 사용했던 립스틱인데 약간 쿨한 코랄빛으로 나와가지고 쿨톤이신 분들의 코랄 립스틱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색이에요 마지막으로 입술 중앙에 한 번 더 고고 틴트로 발라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름 쿨톤의 여름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메이크업이랑 어울리기도 하고 좀 시원해 보이는 의상으로 갈아입었어요 저는 이렇게 강하게 색감을 강조한 메이크업에는 화이트 톤의 의상을 입어야 좀 매칭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인 여름 쿨톤의 스타일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칠게요 모두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빠이빠이